오늘은 책읽기 좋은 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은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옴기니, 장영재,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입니다 1881년에 지피를 시작하여 약 1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톨스토이 단편 중에 가장 뛰어난 역작으로 꼽힙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을 소재로 삼았으며 가난한 구두 수성공과 천사를 등장시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자연스레 답하게 함으로써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도 땅도 없는 구두 수성공 시몬이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는데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해서 버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다 그러나 빵값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구두 수선비는 지나치게 쌌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구두 수성공에게는 모직 외투가 한 벌 있었는데 아내와 번갈아 가며 입어야 했다 그러나 그 조차도 낡아서 누더기가 된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는 2년째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구두 수성공은 가까스로 얼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아내의 장롱 속에는 삼루불짜리 지폐가 있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꿔준 돈도 오르불 이식 코페이카나 되었다 이렇게 돈이 모이자 그는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로 갈 준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무명과 솜으로 만든 아내의 재킷을 걸치고 그 위에 다시 두꺼운 모직 외투를 껴입었다 삼루불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은 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지팡이도 만들었다 길을 떠나며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빌려줬던 오르불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삼루불에 보태면 양가죽을 사서 겨울 코트를 만들 수 있겠어 마을에 도착한 구두 수송공은 한 농부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농부는 외출 중이었고 농부의 아내는 일주일 안으로 남편을 통해 돈을 보내겠다는 말만 전할 뿐 돈은 갚지 않았다 그는 빈손으로 또 다른 농부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농부 역시 하늘의 맹스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장화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만 건네주었다 구두 수송공은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피 장수는 이를 거절했다 돈을 먼저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결국 구두 수송공이 받은 것이라고는 고자 구두 고친 값 20코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꿰매달라고 부탁한 낡은 펠트장아 뿐이었다 양가죽은 사지도 못하고 헛수고만한 구두 수송공은 속이 몹시 상해서 가진 돈 20코페이카를 보드카 마시는데 몽땅 사용해버렸다 그러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외투를 입지 않아도 몸이 후끈해졌다 구두 수송공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단단하게 얼음 붙은 땅을 두드렸고 다른 한 손에 든 펠트 장아를 허공에 휘두르며 혼잣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모피 외투 값은 거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네 한 잔 마셨더니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 게 양가죽 외투 따위는 없어도 되겠어 암 난 사내대정부야 그 따위 외투 없어도 살 수 있어 평생 그런 거 따윈 필요 없어 음 하지만 마누라가 가만있을 것 같진 않군 아 골치 아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놈들은 늘 날 없인 여긴단 말이야 두고 보자 돈을 빌려가 놓고 이번에도 안 주면 내 눈 모자를 벗겨 가지고 올 거야 도대체 이게 뭐람 이식 코페이카시 찔끔찔끔 주고 말이야 그걸로 술 마시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겠어 자기가 곤란하다고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하라는 거지 자기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뭐든지 다 있지만 내가 가진 거라곤 이 외투 한 벌 뿐인데 그리고 그놈은 농사를 지어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만 난 당장 돈을 주고 사야 할 형편이고 말이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이 들고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적어도 1루블 50코페이카는 내놔야 해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돈을 갚으란 말이야 씩씩거리며 걷던 구두 수송공은 이윽 코 길모퉁에 있는 교회에 이르렀다 그때 구두 수송공의 눈에 교회 근처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얼음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해 주위가 어두워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바위 같은 건 없었는데 혹시 소인가? 아니야 짐승 같아 보이지는 않아 머리는 사람 같은데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하얀걸 더구나 사람이 이런데 있을 리가 없지 구두 수송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점점 그 형상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형상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벽에 기대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구두 수송공은 갑자기 겁이 털컹 났다 저런 누군가가 이 남자를 죽이고 옷을 벗겨간 모양이군 괜히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구두 수송공은 그곳을 그대로 지나치기로 마음먹고 남자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모퉁이를 지나칠 때쯤 구두 수송공이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더욱더 겁이 나서 속으로 충얼거렸다 한번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나쳐갈까 혹시 곁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지금 나는 저놈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리 없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무섭게 덤벼들어 내 목을 졸라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난 꼼짝없이 죽는 거야 목줄로 죽지는 않더라도 결국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게 뻔해 만일 돕는다고 해도 저 벌고숭이를 어쩐담 내 옷을 벗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자 구두 수송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교회를 거의 벗어났을 무렵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양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시몬 도대체 넌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겁이나 집어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하다니 내가 무슨 부자라도 된다고 가진 재산을 뺏길까 봐 겁을 낸단 말인가 시몬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야 단단히 결심한 구두 수송공은 발길을 돌려 사내에게 다가갔다 구두 수송공 시몬은 벌거벗은 남자 곁으로 다가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젊은 남자였다 그래서인지 몸은 튼튼해 보였고 다행히 얻어맞은 흔적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몸이 꽁꽁 얼어붙어 덜덜 떨고 있었다 젊은이는 벽에 기대 앉은 채 시몬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눈을 뜰 힘조차 없는 것 같았다 시몬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젊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고개를 돌려 시몬을 똑바로 쳐다보는 젊은이의 눈빛이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몬은 들고 있던 펠트 장화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허리띠를 풀어 놓은 다음 서둘러 외투를 벗었다 젊은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걸 입어요 자 어서 시몬은 젊은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젊은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키도 훤칠하고 몸도 깨끗했으며 손발도 거칠지 않았다 잘생긴 얼굴은 기품 있는 인상을 주었다 시몬은 젊은이에게 외투를 입혀주려 했지만 팔을 소매에 잘 꿰지 못했다 그는 직접 젊은이의 두 팔을 외투에 끼워주었고 옷자락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매주었다 시몬은 자신이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 젊은이에게 씌워주려다가 그랬다가는 자신이 너무 추울 것 같아 다시 썼다 난 머리칼이 거의 없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 괜찮을 거야 그보다는 신발을 신겨주는 게 낫겠군 시몬은 젊은이를 앉히고 펠트 장아도 직접 신겨주었다 이젠 됐네 자 좀 움직여서 몸을 녹여야지 뒷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런 내잔에 걸을 수는 있겠나 그러나 젊은이는 부드러운 눈길로 시몬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지? 여기서 그냥 겨울을 지낼 셈인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이 없으면 이걸 집게 놔 자 걸어보게 걸어봐 젊은이는 시몬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빠른 걸음은 아니었지만 뒤처지지도 않았다 함께 길을 걷던 시몬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렴 이 마을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아니까 말이야 왜 이런 데까지 왔지? 그것도 교회 못 두게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나쁜 녀석들이 이런 짓을 한 게지 아무도 제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네 좀 쉬어야 할 텐데 어디로 갈 생각인가?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시몬은 조금 놀랐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 이 젊은이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긴 세상에는 말 못할 일도 많지 시몬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몸을 좀 녹일 수 있을 걸세 그렇게 두 남자는 나란히 시몬의 집을 향해 걸었다 찬 바람이 시몬의 셔츠 속으로 스며들었다 술 기운이 가시니 점점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시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몸에 걸친 아내의 재킷을 잔뜩 여미다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갔다가 외투는커녕 벌고숭이 젊은이까지 달고 가다니 맡으려 나가 잔소리께나 하겠는걸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자 시몬은 다시 침울해졌다 하지만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이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니 교회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던 그 시선이 생각나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몬의 아내는 바삐에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했다 대강 일을 끝내 놓은 그녀는 홀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방은 언제 굽지? 오늘 굴까? 아니면 내일 굴까? 빵은 아직 큰 덩어리가 하나 남아있기는 했다 시몬이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그리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먹을 빵은 이것으로 충분할 거야 마티로 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대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봐야겠어 마티로 나는 빵을 치운 뒤 식탁에 앉아 남편의 낡은 셔츠를 기우며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지 상상해 보았다 모피 장수에게 속진 않았겠지 사람이 워낙 어수룩해서 말이야 남을 조금도 속일 줄 모르고 대신 어린아이에게도 속는 사람이니 하지만 팔로 부리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좋은 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최고급 모피는 아니더라도 일반 모피 외투는 만들 수 있겠지 지난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강가에도 못 가고 산에도 갈 수 없었지 바로 오늘만 해도 그 애가 옷을 몽땅 입고 나가버리니까 난 걸칠 옷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늦는 걸까 일찍 떠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 양반이 혹시 술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현관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티료나는 기우고 있던 낡은 쇼치에 바늘을 꽂아 놓은 채 현관으로 나갔다 현관에는 시몬 그리고 펠트 정화를 신은 낯선 젊은이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이런 역시나 마시고 왔군 마티료나는 남편에게서 단번에 술 기운을 느꼈다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고 거듭만 걸친 채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말없이 풀죽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본 마티료나는 속이 상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렸군 얼굴도 모르는 거지랑 퍼마신 것도 모자라 집 앞까지 끌고 오다니 마티료나는 일단 두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가 생판 모르는 젊은 사내가 부부의 하나뿐인 외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외투 안에 셔츠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집 안에 들어선 젊은이는 제자리에 가만히 선 채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마티료나는 그가 분명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먹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린 채 화덕 쪽으로 떨어져서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몬이 모자를 벗고 태연스레 걸쌍히 앉으며 말했다 여보 마티료나 어서 저녁 차려줘야지 그러나 마티료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화덕 옆에 우뚝 서 있을 뿐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기만 했다 시몬은 마티료나가 화가 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다 자 앉아요 저녁을 들어야지 젊은이는 의자에 앉았다 식사는 아무것도 마련을 두지 않았어? 그러자 마티료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소리쳤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이 먹을 건 없어요 당신은 염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피를 사러 간다던 사람이 모피는커녕 술이나 퍼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웬 벌거숭이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들 같은 추정뱅이한테 줄 전역은 없어요 마티료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보는 것이 순서 아니요 그러자 마티료나는 발끈했다 돈은 어디에 썼는지 말해봐요 시몬은 외투 주머니를 뒤져 지폐를 꺼내 펼쳐 보였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소 그리고 트리포노프에게는 돈을 받지 못했고 오늘은 돈이 없으니 내일 꼭 주겠다고 그럽디다 마티료나는 기가 막혔다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모피도 사오지 않았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투마저 생파 모르는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에까지 데려오다니 마티료나는 시몬이 식탁에 올려둔 지폐를 잡아채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어느 누가 벌거숭이와 술주정뱅이에게 밥을 먹여주겠어요 여보 말 좀 조심해요 먼저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서 무슨 말을 들어요? 나는 처음부터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시집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값으로 몽땅 날려버렸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모피 사러 간다더니 그 돈을 전부 술 마시는 데 쓰고 시몬은 아내에게 술값 쓸고자 29페이카뿐이었으며 어디에서 이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마티료나는 그에게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마티료나는 쉴 새 없이 엄청난 잔소리를 쏟아냈을 뿐 아니라 심지어 10년 전의 일까지 들쳐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이 말 저말을 퍼붓던 그녀는 시몬에게 달려들어 그가 입고 있던 재킷에 옷소미를 붙들고 늘어졌다 내 옷 이리 줘요 한 벌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서 염치도 없지 어서 이리 내요 이 못난 인간 같으니 시몬이 아내의 무명 재킷을 막 벗으려는 찰나 마티료나가 한쪽 소매를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재킷의 솔기가 우두두 뜯겨 나가고 말았다 마티료나는 소매가 뜯긴 재킷을 빼앗아 뒤집어쓰고는 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가려던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속이 무척이나 상하기는 했지만 이 낯선 젊은이가 누군지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마티료나는 제자리에 서서 말했다 만약 저 젊은이가 좋은 사람이라면 저런 꼴일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셔츠도 입고 있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좋은 일을 한 것이라면 어디서 이 젊은이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내게 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려 하지 않았소 교회 옆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완전히 얼어붙어 있더군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몸으로 말이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로 보내신 게 틀림없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죽고 말았을 테니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소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당연하잖소 그래서 우리 옷을 입혀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요 마티료나 당신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요 이 젊은이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 법이지만 말이오 마티료나는 다시 욕을 퍼부려다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왠지 모를 평온한 기운이 마티료나를 휘감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의자 끝에 죽은 듯이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답답한 듯 줄곧 눈을 감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마티료나가 잠시 침묵을 지키자 시몬이 말을 이었다 마티료나 당신 마음엔 하나님도 없소 이 말을 들은 마티료나는 다시 한번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마티료나는 자신의 마음이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발길을 돌려 화덕이 있는 구석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컵을 놓고 보리로 만든 음료를 가득 달았다 그러고는 마지막 남은 빵을 내려놓은 뒤 나이프와 스푼을 건네며 그들에게 말했다 어서 들어요 시몬도 젊은이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이리 가까이 앉게 젊은이 시몬은 커다란 빵을 작게 잘라 먹기 시작했다 마티료나는 식탁 구석에 앉아 한 손으로는 턱을 개고서 낯선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곧 그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민까지 느껴졌다 그 순간 젊은이가 갑자기 기쁜 표정을 지우며 찡그렸던 얼굴을 펴더니 마티료나를 향해 빙그레 웃었다 식사가 끝나자 마티료나는 식탁을 지우고 젊은이에게 물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 옷을 벗겨갔나요?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네 벌거벗은 몸으로 쓰러진 채 얼어죽기 직전이었지요 그런 저를 시몬 씨가 가엾게 여겨 입고 있던 외투를 저한테 입혀주시고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또 여기에 와서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두 분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마티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기어둔 시몬의 낡은 셔츠를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고 바지도 찾아 건넸다 자 셔츠도 안 입은 모양인데 이걸 입고 아무데나 편한 자리에서 자도록 해요 침대 위든 화동 옆이든지요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뒤 침대에 누웠다 마티료나는 불을 끈 뒤 외투를 가지고 남편 곁으로 갔다 외투자락을 덮고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젊은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려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셔츠와 바지를 줘버린 일을 생각하면 물론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이가 빙긋 웃던 모습을 떠올리니 어쩐지 마음이 평온해졌다 마티료나는 한참이나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시몬이 뒤쩍이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시몬 음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죠? 엽지 말하냐한테서 좀 빌려올까요? 그렇게 하구려 사한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어떻게든 되겠지 마티료나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있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저 젊은이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던데 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시몬 음 우리는 이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왜 남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시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요? 라고만 대답하고는 돌아 누워 잠을 청했다 아침이 되어 시몬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 속에 있었고 아내는 벌써 옆집에 빵을 빌리러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에 데려온 젊은이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시몬이 말을 걸었다 이봐 젊은이 뱃속에선 먹을 것을 원하고 몸에는 걸칠 것이 있어야 하니 뭐든 돈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넨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는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배울 수 있다네 네 사람들 모두가 일하니 저도 일하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자네 이름이 뭔가 미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미아일 자네는 자신의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묻지는 않겠네 굳이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하면서 살아야 하네 만약 내 일을 돕겠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아 어떤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시몬은 시를 집어들고 손가락에 감아 매듭을 지었다 일은 별로 어렵지 않네 잘 보게 미아일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시몬처럼 시를 손가락에 감고 금방 매듭을 만들었다 시몬이 실 끝에 왁스를 칠하는 방법을 보여주자 미아일은 그것도 한 번에 따라했다 빳빳한 시를 바늘에 깨고 깁는 방법을 가르치니 이 일도 금세 익혔다 미아일은 어떤 작업이든 금세 배웠으며 사흘째부터는 마치 지금까지 쭉 수선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식사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일하다가 휴식할 때는 조용히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밖에도 나가지 않았고 필요 없는 말이나 농담 같은 것도 하지 않았으며 웃지도 않았다 미아일이 유일하게 웃었던 때는 처음 왔던 날 마티로나가 저녁을 대접했던 바로 그 순간뿐이었다 제일 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려inku 기다려 Cross 예방 축 축 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